자 목적어 앞으로 그치 목적어 앞으로 뭐였어요 정리하겠습니다 was was 동명사 목적어 앞으로 1번 2번은 뭐였어요 3을 주어 반드시 3을 주어야 돼요 믿 믿 동명사 목적어 앞으로 그래서 3을 주어 자리로 가는 거죠 3번이 뭐였어요 난이 형용사 보통 이거죠 it is 다음에 난이 형용사 투부정사에서 목적어 앞으로 그래서 이 자리에 대체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전치사의 목적어라면 전치사의 목적어 앞으로 그래서 얘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전치사가 붙어야 된다 네 번째가 뭐였어요 명사 투부정사 미안해 투부정사 다음에 목적어 앞으로였잖아 4번에 대해서 조금 더 할게요 알았죠 저는 이제 4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사 투부정사 해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관계가 성립된다 무슨 관계 첫째 주어 관계 두 번째 이 명사와 동사 사이에서 주어 관계가 성립되는 거야 즉 명사 투부정사 에서 얘가 주어 고 얘가 동사인 관계가 공립되는 거야 두 번째는 목적어 관계 명사 투부정사 에서 이게 목적어야 원래 여기 있는 자리죠 그렇죠 이 동사와 명사가 목적어 관계다 동사의 목적어다 이 명사가 세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 여기서는 이제 2번은 이제 여기 타동사의 목적어 관계 이렇게 써도 돼요 그렇죠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는 뭐냐면 명사 투부정사 다음에 전치사 다음에 목적어가 있는데 이 목적어가 그렇지 이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고 타동사 다음에 타동사의 목적어가 없는 거다 그렇죠 이 세 가지 관계가 성립이 돼요 언제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를 꾸며주는 게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한국 문법에서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아 미안해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이제 문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러면 다 필요 없고요 투부정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세 가지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1번 2번 3번 주어 관계 목적어 관계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 그렇죠 그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3번이에요 3번 그래서 이게 어쩌면 문법 중에서 고등학생이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법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가 라이팅을 할 때도 주로 틀리는 부분이다 먼저 주어 관계부터 볼게요 주어 관계는 우리 전에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I need a friend 나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가 can help me 나를 도울 수 있다 보통 이제 can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 문법을 배운 아이들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일 때 투부정사는 뭐뭐 할 수 있는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can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볼게요 그럼 여기 대명사가 있으니까 who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러면서 두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I need a friend 다음에 who can help me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접속사가 없어져요 그럼 뭐도 없어져야 돼 동사도 없어져야겠죠 그런데 동사가 없어져야 되는데 조동사가 없어지면서 바뀌는 게 to help me 이렇게 되죠 다 써볼게요 I need a friend 그렇죠 그러면 여기 명사가 있죠 그런데 투부정사 다음에 목적어 썼죠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명사라는 얘기야 나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 친구가 나를 도울 수 있다 바로 들어가야 돼 이게 뭐야 투부정사와 앞에 있는 명사가 주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 동사의 어프렌드가 주어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어 관계는 이거다 나는 친구를 필요로 해요 그 친구가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선생님이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죠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명사를 꾸며주니까 투부정사의 성형사적 용법 이렇게 해서 한국 문법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주어 관계 주어 관계는 시험 문제 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해석할 때 그냥 제대로 해주면 돼요 나를 도울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그래도 되지만 우리가 보통은 토크를 하잖아요 문장이 길어요 그렇죠 문장이 길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필요하다 친구가 도울 수 있다 나를 왜 뒤에 목적어가 있잖아 미라는 그렇죠 미라는 목적어가 있으니까 주어 동사 관계 가능성이 높아요 명사와 투부정사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면 이게 만약에 말이 안 되면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샀다 나는 샀다 컴퓨터를 샀다 두 홈워크 나는 샀다 컴퓨터가 컴퓨터가 할 수 있다 십제를 말이 안 되잖아요 컴퓨터가 어떻게 쉽게 해요 컴퓨터 여러분들 사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쉽게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때는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목적으로 대부분 쓰이죠 아닌 경우도 많지만 그런 경우는 또 하나하나씩 되어가면 되고 문제는 이제 2번 3번입니다 우리가 목적어 앞으로 해서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2번 3번을 동시에 설명을 해볼게요 동시에 설명을 해볼게요 자 속호가 들어왔네 웬일로 속호가 들어왔어 초대도 안 했는데 막 들어오네 자 2번 3번 잘 보세요 자 쉬워요 우리가 이제 목적어 앞으로를 배웠고 지금은 그거를 조금 세분화해서 명사와 투부정사의 관계야 자 명사와 투부정사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한다 주어 관계냐 목적어 관계냐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냐 그쵸 그중에서 그치? 목적어 관계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가 전부 다 목적어 앞으로라는 뜻이야 There is no chair 보세요 There is no chair to sit in the room 이 방에는 앉을 의자가 없다 다 맞는 것 같죠? 그렇죠? 맞죠?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앉을 의자 명사를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명법이네 뭐 이렇게 해서 한국식으로 해도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안 풀어요 어? 여기 투부정사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인도 룸은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투부정사가 있으면 무조건 목적어 앞으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어? 의자에 앉아 앞에 있는 명사를 무조건 뒤로 빼서 말이 되는지 보라고 의자에 앉아 말 되죠? 그럼 무조건 목적어 앞으로야 알았죠? 그래서 여기 sit 다음에 on in the room이라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There is no chair가 있죠 이런 문장이 있고요 I can sit on in 그것에 앉을 수 있다 그럼 얘가 뭐예요? sit은 자동차니까 on 쓰고 in 의자 위에 앉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휘치가 되죠 얘가 받는 게 얘니까 얘 뒤로 그대로 가면 돼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지금 중학생도 이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I can sit on이 되죠 그런데 접속사가 지워져요 그럼 모두 지워져야 돼요 조동사가 지워지면서 투부정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There is no chair 그렇죠? 투, sit, 투부정사로 바뀌니까 투, sit, on까지 있잖아요 on in the room 얘는 이제 초기기 위해서 쓰는 거고 in the room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전면구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on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생각하고 풀 수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부터는 투부정사만 보면 목적어 앞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내가 재밌는 거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I have a letter 나는 편지를 가지고 있다 써야 할 편지를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I have a pen을 가지고 있다 쓸 펜을 가지고 있다 I have a pen 다음에 뭐라고 할까? an article 됐죠? 기사를 가지고 있다 쓸 기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뭐 하나 더 할까요? I have some ink 잉크 투라이트 쓸 잉크를 가지고 있다 여기 밑줄이 꺼져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이 중에서 맞는 걸 고르세요 다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건 하나뿐이 없어요 1번이 맞습니다 자 보세요 쓸 봐봐 쓸 편지 쓸 펜 쓸 기사 쓸 잉크 다 명사를 꾸며주네요 그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해 알았죠? 한국 문법은 이렇게 가르쳐줘요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나는 뭐라 그래? 후 부정사가 명사를 소식할 땐 반드시 관계가 성립된다 첫째 주어 관계 둘째 목적어 관계 셋째 전치사의 목적어 관계 아무 생각하지 말고 후 부정사면 앞에 있는 명사를 뒤로 빼보세요 현기를 쓰다 말이 돼요? 말이 되죠? 그러면 뭐야? 목적어 앞으로 얘는 타동사고요 타동사고 얘가 앞으로 나간 거예요 얘 맞는 거예요 얘 맞는 거예요 그쵸? 전에 목적어 앞으로 할 때 이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It is dangerous 아 미안해 The water is dangerous to drink 이게 타동사잖아 그쵸? 뭘 마셔? 물을 마셔 말 되죠? 그럼 to drink 맞는 거야 목적어 앞으로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럼 2, 3, 4번은 다 틀렸어요 한번 해볼게요 어? 펜 펜을 뒤로 빼요 펜을 써요? 그쵸? 근데 우리는 의심을 하라고요 후부정사가 있으면 혹시 목적어 앞으로는 아닌지 의심을 해 펜과 함께 쓴다 말 돼요? 안 돼요? 펜으로 쓴다 말 돼요? 안 돼요? 펜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 펜으로 쓴다 말 되죠? 뒤에 있는 명사를 가지고 와서 목적어 취급 또는 전치사의 목적어 취급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말이 되면 목적어 앞으로야 펜으로 쓴다 말 되잖아 그럼 목적어 앞으로야 그럼 펜으로 쓴다 그러면 여기 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펜을 쓰는 건 아니잖아 그럼 위도 있어야죠 자, 아티클 갑니다 아티클 아티클을 쓴다 말이 돼요? 아티클에 대해서 쓰는 거죠 그럼 여기 뭐 해야 돼? 어바웃을 써야죠 어떤 기사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잖아요 그쵸? 썸 잉크를 써요? 잉크로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잉 같은 거를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말이 된단 말이야 뒤로 빼서 그럼 이때 라이트는 전부 다 자동사로 쓰인 거예요 2번, 3번, 4번에 쓰인 라이트는 자동사로 쓰인 거란 말이야 자, 어떻게 됐는지 2번만 갖고 갈게요 I have a pen이에요 나는 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리고 I can write 쓸 수 있다 with it 그것과 함께 it이 뭐야? 더 펜이죠 퀴치로 받을 수 있죠 그쵸? 지겹죠 이제 그래서 I have a pen which which I can write 여기까지 되죠 다음에 뭐 써야 돼? with 까지 써야죠 지워지고 지워지고 조동사 지워지면서 to write 다음에 뭐 있어야 돼? with 있어야 돼 이런 관계라는 얘기야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 왜 지워졌지? 됐죠? 재밌죠? 글을 쓸 때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쓰라고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 번 더 할게요 계속 이제 연습하겠습니다 더 그랜드 마더 할머니다요 파운드 찾았다 어? 체어 의자를 찾았다 무슨 의자? 앉을 의자를 찾았다 그럼 투부정사 있죠? 맞죠? 그럼 어? 무조건 의자를 찾다 의자에 앉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되죠 어? 그럼 옳으면 되겠네 목적이 앞으로네 말이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한 번 더 할게요 she is looking 찾고 있다 어 하우스를 무슨 하우스? 툴, 리브 밑줄 꺼져 있어요 살집을 그렇죠? 어? 살집 명사 꾸며주니까 형용사적 용법 아닌가 이렇게 눈치를 재도 되고요 그렇죠? 복잡하면 그런 것도 생각하기 싫으면 아 투부정사 보자마자 혹시 목적이 앞으로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집에 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앞에 있는 명사를 집어넣어봐 집에 산다 말이 되죠? 그러면 목적이 앞으로야 근데 얘는 자동사니까 인을 쓰는 거죠 리브 인을 써야 맞습니다 됐죠? 자 그럼 시험 문제 수능 기출이에요 탐은 니즈 필요하다 어 토이가 필요하다 후 플레이 수능 기출이죠 이렇게 밑줄 꺼져 있었어요 놀 장난감이 필요하다 말은 돼요 하지만 머릿속에 투부정사만 보면 목적이 앞으로야 이대부터는 혹시 목적이 앞으로 아닌가 장난감과 논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거니까 말이 되잖아 장난감을 놀다는 아니잖아 근데 장난감과 놀다는 되잖아 그러면 여기 위드 쓰면 말이 되죠 여기 반드시 위드가 들어가야 돼요 됐습니까? 한 번 더 갈게요 한 번 더 가겠습니다 I am looking for 찾고 있다 a friend 친구를 찾고 있다 to live 말이 안 되죠 살 친구를 가지고 있다 일단 말은 안 되는 것 같고요 되든 안 되든 친구와 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뒤로 뺐을 때 말이 되죠? 그럼 목적이 앞으로야 얘는 자동사니까 위드 써야겠죠 됐죠? 됐죠? 그럼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 이제 우리 저기 문법 스페셜 강의 유튜브에 들어가면 명사 토부정사와의 관계에서 간단하게 또 설명한 것도 있는데 지금 이제 쭉 풀어서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토부정사를 쓸 때 어떻게 쓸 건지 이걸 알아야지 독해할 때 후부정사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그럼 한 번만 더 할게 I need a book 나는 책이 필요하다 who read 읽을 책이 필요하다 who be led 정답은 뭐예요? 책이 읽혀지니까 이거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왜? 후부정사 혹시 목적이 앞으로 아닌가 여기 명사가 앞으로 가서 책을 읽다 말이 되죠? 그러면 목적이 앞으로 그래서 위에 게 정답입니다 to be led 이러면 말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나는 필요하다 업 책이 필요하다 I can 읽을 수 있다 그쵸? 그것을 읽을 수 있다 얘가 어떻게 바뀌는 거야? switch I can read 로 바뀌고 지워지고 지워지고 조동사로 지워지면서 to read 이렇게 바뀌는 거란 말이야 좀 빠른 속도로 했는데 이해가죠?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내겠습니다 who you have something cold thing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준단 말이야 마실 차가운 것이 있나요? to drink 맞아요? 틀려요? 맞죠? 뭔가를 마시다 말 되잖아요 그럼 얘는 타동사고 목적어 앞으로 간 거예요 자 요정도 하면 이제 지겹게 한 거야 알았죠? 꼭 기억하세요